LLY, 오늘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LLY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통해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습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주요 기능, 설치 방법, 사용법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요 기능,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동 번역 기능, 두 번째 다양한 사전 기능, 세 번째 자막의 복사, 저장, 프린트 기능, 네 번째 쉐도잉 기능. 쉐도잉은 학습할 언어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따라하며 발음과 강세, 리듬을 익히는 외국어 학습 방법의 하나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문장이동, 구간 반복, 자막 가리기 등은 정말 압권입니다. 두 번째 설치 방법. 화면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구글을 여시고, 크롬 웹스토어라고 입력하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를 누르세요. LLY로 검색하시면 프로그램을 찾아줍니다. LLY는 LLN의 시스터 프로그램으로 거의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만 큰 차이는 LLY는 유튜브의 컨텐츠를 활용하면 무료이고요. LLN은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및 TV쇼 등을 활용하는데 넷플릭스 자체가 유료인 거죠. 그 다음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자, 간단하죠? 설치된 거예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렸는데요. 구글에서 LLY 랭귀지로만 검색해도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바로 가기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유튜브를 새로 열면 언어 설정 팝업창이 뜨는데요. 모국어를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세요. LLY가 설치되면 기존에 없던 버튼이 생성됩니다. 검색창의 번역 버튼과 자막을 검색해 주는 버튼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전체의 자막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 왼쪽 하단에 LLY의 설정 버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새로 생긴 버튼의 기능과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비디오 클립을 넣어봤어요. CAN we 다른 Chinas Karlsrukh 한 번에bai eigenen 아이때는 예를 들 Mondial I'll start with an example from an aboriginal community in Australia.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If you've gone relatively well in your life so far, you probably have a north, south, east, and west. And when I say everything, I really mean everything. In fact, the way that you say hello in Quoktire is you say, which way are you going? And the answer should be north, north, east, and the far distance. How about you? If you've ever been a fan of the peanut butter and jelly combination, then this is a classic one to start with. Chocolate is kind of my kryptonite. So if a recipe can be made wholesome with chocolate in it, you can sign me up. 잘 보셨나요? 자, 사용법 첫 번째, 자동 번역 기능 검색창에 원하시는 검색어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세요. 검색창에 있는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주어 배우고 싶은 언어로 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어 선택 버튼인데 현재까지 54개의 언어를 지원하네요. 오른쪽 버튼은 크리에이터가 올린 자막이 있는 비디오를 검색합니다. 영상에 자막이 있으면 시청자가 LLY의 번역 기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겠죠. 검색어가 번역되었고요. 자막이 있는 비디오가 검색됐어요. 두 번째, 사전 기능 사실 떠다 먹여주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창에서 모든 게 가능해져서 공부할 때 시간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배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검색된 비디오입니다. 영어 자막 밑으로 한국어가 번역된 게 보이시죠? 자동 번역이라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번역이 제법 잘 되어 있어요. 모르는 단어 위에 커서만 놓으면 뜻이 보이고요. 단어를 클릭하면 발음을 들을 수 있으며 사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밑을 보시면 추가 사전이 링크로 걸려 있는데요. NA는 우리나라 대표 사전 네이버고요. CA는 영영사전 캔브리지입니다. 그동안 한영사전만 보셨던 분들에게는 영영사전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기능입니다. 세 번째, 프린트 기능 오른쪽을 보면 자막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카피가 가능하여 원하는 문서에 붙여 편집을 할 수 있고 프린트하려면 여기 프린트 버튼을 누른 후 컨트롤 P를 해주세요. 그럼 문서 저장 옵션이 뜨는데요. PDF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어요. 공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프린트 외의 기능으로는 재생을 원하는 문장 앞에 커서를 갖다 대면 그 부분이 플레이 되며 해당 문장의 번역을 볼 수 있고 단어 위에 놓으면 단어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커서를 클릭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쉐도잉 기능입니다. 왼쪽 하단에 On, Off 버튼이 있어요. LLY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켜고 아니면 끄는 버튼이죠. 그리고 여기는 설정 버튼. 조금 있다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오른쪽에 AP 자동일시 중지 버튼입니다. 여기를 켜두면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멈추어 쉐도잉 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LLY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여기 자막을 켜두셔야 해요. 자 이제 설정을 자세히 볼게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왼쪽에 쉐도잉 할 때 필요한 단축키 사용법이 있어요. A를 누르면 이전 자막으로 돌아가고요. S는 자막 반복, D는 다음 자막, 스페이스는 재생과 일시 중지, 그리고 Q가 앞서 설명한 AP 자동일시 중지 단축키예요. 여기는 번역 언어 선택. 자막으로 보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사용법 첫 번째 설명한 자동 번역 기능에서도 검색창에 번역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죠. 거기서는 내가 찾고 싶은 영상의 검색어 번역 언어를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검색한 영상을 볼 때 어떤 자막으로 보고 싶은지 자막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기본 세팅 때 모국어를 선택해서 모국어가 디폴트로 나오지만 다른 언어로 자막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쉐도잉의 하이라이트, 자막 가리기입니다. 번역 부분을 가리면서 쉐도잉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땐 화면에 종이를 붙였었는데요. 세상 정말 많이 좋아졌죠? 오늘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LLY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스타디 팁을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